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오늘 싸웁니다 오늘 싸웁이야 솔직히 우움빨이 절말임 확실히 재미는 있는데 이거 숙제화되면 조금 피곤할 것 같긴 해 일단 잠깐만요 일단 아 진짜 힘들었어 잠깐만 아 진짜 힘들다 일단 난이도 이야기를 좀 하면 패턴 난이도는 쉽습니다 기믹도 어렵지 않습니다 포셔님도 그런 말을 했다며 체급 자체가 올라감 딜 요구랑도 그렇고 만드 들어오는 딜도 그렇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관문이 벽임 저는 좀 깎아야돼요 많이 좀 많이 깎아야돼 그래서 그냥 진짜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피할거 피하고 딜할거 딜하고 이렇게 딜을 좀 만들어내야 돼요 카멘 이후로 슬슬 피지컬 쪽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일관문 같은 경우는 나는 내 스스로가 진짜 많이 깎였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운빨이 절마디 일관문 헤드가 너무 빨리 돌아 진짜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노멀한 패턴에서 그냥 다 개개인이 좀 잘해야돼 그냥 그리고 진짜 중요하게 서포트 잘해야돼요 뭐 예를 들면 바드로 이야기하면 바드가 님들도 알다시피 이거 피면이 좀 많거든요 바드가 그래서 바드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정도 맞으면서 딜러 케어를 좀 하고는 했는데 이게 일관문에서 바드가 그렇게 해버리면 답 안나옵니다 뭐 다른 캐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스펙만 되면 되는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와서 말하는데 일관문이 내가 딜을 하다보면 짤 딜을 맞아 나는 안 아파 짤 딜을 맞아서 뒤지는 거 막 물약이 없어서 뒤진다 이런 경우 진짜 거의 없어요 진짜 그냥 얼어 뒤지는 거예요 얼어서 두 번 얼면 즉사기 때문에 그냥 깎여야 돼요 무조건 깎아야 돼요 깎기 싫다? 진짜 초고스펙 가야 돼요 그러면 잡기나 부메랑 같은 끔살 패턴 때문에 뜨는 거 같은데 아이 잡기 걸리고 부메랑 맞아서 죽고 이거는 안 깎인 거예요 부메랑 트라이 할 때 힘듭니다 맞으면 아프고요 안 맞아야 돼요 그거 자 보세요 내가 하나 보여줄게 자 이것도 있잖아 이런 것도 맞으면 안 돼 이런 것도 우리가 딜을 하다보면 이게 딱 붙으면 이게 이런 거 맞는단 말이야 이거 안 아파요 이런 패턴 이 게이지가 문제지 게이지가 이게 게이지가 까요 쳐 맞으면 이게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보통 게이지 관리가 안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게이지가 깎인다는 게 문제거든 여기서도 앞쿵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봐 앞쿵 이때 근데 저 앞쿵 맞으면 게이지 깎이잖아요 안 아파요 저거 그냥 게이지가 문제예요 게이지가 이관문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이관문은 쉬워요 이관문은 패턴만 알면 좀 쉽고 확실히 재미는 있는데 이거 숙제화 되면 조금 피곤할 거 같긴 해 재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일관문은 사멸딜러로 했을 때 진짜 되게 불쾌할 정도였음 이관문은 사멸이 좀 어느 정도 할만한데 일관문 사멸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 아니 아니 진짜 나 이제 좀 자고 내일 노관리 좀 하자 너무 힘들다 이제 아 반갑습니다 야 이거 환산 랭킹이 뭐야 이거 이게 뭐임? 스펙 환산기가 있다고? 와 수바 나 환산 랭킹 1등이야? 아니 근데 이거 좀 덜 된 거 같은데 방토라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방토라님 템 뭐 빼고 있냐? 아 보석 빼고 있구나 와 난 근데 이거 이런 시스템이 메이플에도 있는데 로아는 좀 천천히 나오길 바랬는데 이제 요즘 이제 환산 시스템이 나오나 보네 이게 나와버리면 뭔 짓을 해야 되냐면 팔찌도 좀 열심히 깎아야 되고요 보통 님들 레이드 갈 때 뭐 보고 뭐 보고 뭐 보고 뭐 보고 귀찮으니까 그거 합산해서 그냥 환산으로 때려버리는 거야 그냥 환산 점수로는 로팩이 더 정확한 거 같아요 아 로팩이요? 아 로팩은 나 궁금해서 잠깐 검색 좀 해봤었는데 잠깐만 나 이거 궁금해서 나 검색해 봤거든 높은 건가? 비교군이 랭커가 없어가지고 야 성아야 나중에 방송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너 카드 세팅 해놨냐 점수 왜 이러냐? 레이드로 봤거나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데 얘 좀 그렇네 잠깐만요 웃음 한 바가지만 좀 먹고 가겠습니다 난 타요가 웃었으면 좋겠어 야 그래도 타요 스킬 돌리는 게 빡빡해졌다잉? 이게 한 번 잔열먹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사람이 근데 나무는 다 잘하는데? 딜은 무조건 나오는데 지금 캐치 하셨나요? 우리 타요 지금 물약 흑백 화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좀 덜 맞으면 깨 그냥 어디선가 기분 좋은 향기가 솔솔 아니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게 너무 서울권에만 있는 거라 이게 이 지방에는 없을 거야 이건 서울에서도 좀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추가해준 듯 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누군가한테 내가 선물해주면 쿠폰만 내가 받아볼 수 있어? 진짜 로아키다운 발상입니다 형님 나에게 선물하기요 매장 방문해야함 우호 발탄님 드리고 뺏어오기 물어봐야겠다 나 이거 3개 사도 되냐고 기다려봐 딜은이 프라이중이신가? 어 요거 캠 꺼져있어? 어 안녕하세요 이건 3개 사면 안 됨? 사는 얼만데? 하나에 27,000원 그래서 하나는 너가 먹고 아니 구성품을 봐봐 몰라 구성품 안 봤는데 빼빼로 같은 건가? 과자래 과자 엄마 손파이 같은 거 아니야? 이거를 3개 사면은 어 저게 9개가 온다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 거 아니여? 시골집에도 좀 보내고 싶은데 이게 배달이 안 돼서 배달이 되나? 그러면은 이거 아 쿠폰이 실물로 오는 거 아니야? 어 맞아 그러면은 선물 보내고 어머님한테 쿠폰번호 불러달라 그래야돼? 어 레전드네 어 어머님은 그냥 과자 오는 줄 알고 받아봤는데 갑자기 엄마 그 박스 까가지고 쿠폰 좀 불러봐 이러면은 전염팩은 사야돼 서림이 월워드 고생했으니까 서림이 한 박스 보내줄까? 그리고 서림이한테 전화해 야구 쿠폰 레전드 레전드 형님이네 사가지고 내가 뭐 어머님한테 택배 부치던가 사실 과자라서 어른들 입맛은 아니라 아니 잠깐만 초코 이런 건 드시지 않으려나? 아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 아 그냥 쿠폰만 팔았으면 좋겠다 하 답답하다 이런 거 몰라 키링도 있어 이거? 어 아 키링 있구나 어 키링 좀 귀여워 아 이거 귀여워 그래 사 키링 내꺼 어휴 자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패치 좀 볼게요 일단 그리고 님들 이거 팔찌 빨리 4티어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거 팔찌가요 성능이 되게 좋아요 지금 4티어 팔찌가 대충 뛰어도 어지간한 각인급이라 이거 팔찌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시즌3 업데이트 이후 클래스 밸런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홀리나이트 홀리나이트 홀리나이트는 이번에 메인이 이거인 듯? 공속 8%인가? 어 이게 이게 메인인 듯? 슬레 같은 경우에는 딜 증가 값이 얼마나 되려나 이게? 어 이건 뭐 상향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권항은 들었습니다 대충 6%대 하향으로 들었는데 그래도 권항은 권항일 거예요 아마 어 부자는 망해도 부자라서 뭐 그냥 그래요 어제 해보니까 그냥 그래 전보다는 좀 더 낫다 어 이건 크다 작다로 표현을 못해요 그냥 끄덕이기가 좀 더 편하냐 안 편하냐 이건데 그냥 끄덕이기가 좀 더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 어 대헌이도 대헌이도 좀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침이 떨어질 정도로 오르진 않았네 예상됐던 내용들이 그냥 된거네요 그냥 약간 우리가 생각하던 그 고점직업 저점직업들에 대해서 그냥 수치 조절을 해주면서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 정도의 어떤 노티를 주는 듯한 느낌의 그런 패치 노트가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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